쪼꼬부 성대모사요? 네! 신의상 발표에는 BJ 쪼꼬북님이 고생해 주시겠습니다. 쪼꼬북님 마이크 좀 와주시죠. 안녕님 쪼꼬북님입니다. 아 쪼꼬북님 조금 목소리를 크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엠브로입니다. 아 쪼꼬북님은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 안좋은데요? 안녕하세요 김맘입니다. 아주 기분이 안좋은가봐요. 아프리카 시상식이니까 쪼꼬북님 제대로 해주세요. 시험은 안할거에요.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로이저입니다. 네 이설입니다. 자 2016년 야스부스하고 오지네요. 좋습니다. 자 다음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철군데요. 야 역시 철구 오지네요. 좋습니다.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. 지금 전화기 한번 썬스하게 한번 해주시고 자 다음으로 야 지금 뭐랄입니까? 지금 장난칩니까? 네 이선님 예 좋습니다. 아 우리 벤츠님 오셨습니다. 벤츠님 시상식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아 님들 안녕하세요. 올해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 생각납니다.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이라 모든 국민은 민주.. 아 님들 미안해요. 다음은 지코님이십니다. 아 저 접니까? 음 아니 이 씨브레꺼거 너 맹키로 소리 그 아 진짜로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? 에? 아이 거루 형님 그 말씀을 좀 해보세요 형님 에? 아이 내가 무슨 말을 해 아 지코야 코야 너무 힘들다 아 그 달려가 너에게 나 이 말 해 잡으며 지코야 어? 가루야 니가 얘기를 해봐 자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안해 길게 안하겠습니다. 자 설명 중 얘기나오니까 제가 이제 10년동안 방송하면서 10년동안 우리에게 상 받아본게 처음인데 아 너무 좋아요. 아프리카TV 또 많은 서수길 대표님 야 많은 또 이런 직원분들 스무스하게 추천은 흐르르 흐르르 자 흐름이 딱 좋습니다. 범프리카는 통화 야 범프야 어디야 시상식인데 아 맞나? 아 씨 야 뭐 운영자가 오락하는데 뭐 갔는데 뭐하? 니 뭔데? 오늘 누구는 쓸먹나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뉴다입니다. 여러분들 봉준이 형이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물론 저도 절구 형이라고 하고 싶지만 또 봉준이 또 무엔터기 때문에 이사민님 안녕하세요 이사민님 올해 감스트 대상 수상 예상하시나요? 이사민님 이사민님 이술아 안녕 어 이수리님 오늘 진짜 이쁘게 입고 왔어요 우리 이수리님 오늘 기분 어때요? 좋아요 이수리님 오늘 가장 보고 싶었던 BJ 누군가요? 오빠 채팅창 남친 거 없어요 뭐래 없어요 왜 이러세요? 배가 이쁘다 배 나갔다 오케이 형 어디예요 마 장난치나 아 우리 두유 누나 마 뭔데요? 뭐요? 뭐요? 뭐 아프리카티비 뭐 너도 뭐 씹이는데 뭐? 뭐요? 뭐 담배 끓어 난님구형이요? 쓰읍 아 그래 우리 달달하게 한번 해야지 어 새끼야 쓰읍 그거 그거 싸야지 한번 어어 뭐고 이거 ㅈ 됐다 이거 부배 형님 채군이 한 개 따샤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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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